한국수자진권 휴미더리포트의 한지아입니다. 오늘은 11월 29일 발간된 위해주 수성연구원의 지노맨컴퍼니 장래 미생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보고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래 미생물은 영양분의 흡수 그리고 약물 대사를 돕고 면역세포와 상호작용하며 면역반응을 조절합니다. 암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장래 미생물 이식 연구 결과는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21년 2월 발표된 한 논문에선 면역항 암제에 장기간 반응했던 환자의 장래 미생물을 이식받은 면역항 암제 미반응군 15명 중 6명에서 면역항 암제 반응이 확인됐다는 임상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반응을 보인 환자의 특징은 이식받은 미생물 군총이 환자의 장래에 잘 재구성되어 있었으며 암세포를 공격하는 CDAT 세포면역 반응이 증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업의 관심은 장래 미생물 이식을 경고제형의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을지 여부인데요. 장래 미생물은 채취 시점에 따라 우세종이 다르고 직장 내시경을 이용한 이식 시술은 치료비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다양한 미생물 및 분리균주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나 캡슐 형태의 치료제가 주목할 만한 임상 결과를 보고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이러한 미충족 의료 수유를 극복할 파이프라인이 개발될 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 선두기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노맨 컴퍼니는 단일 균주 캡슐 제형 GN-001을 면역항 암제 병용 약물로 개발 중인데요. PD-L1을 발현하는 위암 환자의 3차 치료제로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임상 이상 중간 결과는 내년 1월 ASCOGI에서 발표될 전망입니다. 해당 임상시험의 1차 달성 목표가 객관적 반응률 기준 18%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중간 결과가 그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올 경우 최종 성공 확률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독립적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 평가 결과 중간 목표인 객관적 반응률 5% 초과 달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유사 환자군에서 진행된 키트로다 임상 결과에서도 객관적 반응률이 15.5%로 알려져 있기에 임상 결과도 목표한 18%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보고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